안녕하십니까 대장초대석 첫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가무용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배뱅이굿 전수교육조교 박준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 보셨습니까 네 어떤 분과 보셨어요 프로그램을 자주는 못 보고요 가끔 조금씩 봤습니다 그렇군요 첫번째 코너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코너인데 화면 보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20초 드릴 거거든요 시가 엄수해 주기 바라고요 20초 동안 꽉 찬 소개에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영 선생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국가무용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배뱅이굿 전승교육사 박준영입니다 지금 현재 서도소리와 배뱅이굿을 전공하고 있는 국악인으로서 열심히 우리 예술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승교육사 어떤 거죠 먼저는 전수조교라고 하셨거든요 전수조교인데 작년 10월달부터 전승교육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승교육사 네 전수조교가 문화재청에서 명칭을 바꿔서 전승교육사로 전승교육사 문화재 바로 밑에죠 그렇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문화재뿐이 계시고 그러니까 보유자 그 밑에 바로 밑에 그러니까 전수조교는 문화재를 대신해서 가르치는 조교 말 그대로 조교거든요 전승교육사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저겁니다 이름은 왜 바뀐 거예요 먼저는 먼저 말씀하신 전수조교 전수조교는 문화재들처럼 전성을 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문화재 보유자 선생님들만 제자들을 배출하는 게 아니고 전수생을 전승교육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다시 만들어져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 작년에 통과해가지고 올해 작년부터 연말부터 시행이 됐죠 연말부터 시행이 됐다 전승교육사로 불려진다 네 정리할 수 있겠고요 서두소리라고 아시나요라고 저희가 키워드 잡았는데요 현재 인천 부평에서 박준영 국악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국악원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악원을 제가 엄청 오래 했거든요 처음에 언제 했냐면 한 32년 전이거든요 32년 전이 부천입니다 부천 소명사거리 아시죠 소명지하차도 거기서 89년도 7월 1일 날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일단 오픈을 했어요 89년 네 국악원을 참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소리를 제자들 양성하려고 제가 89년도 7월 1일 날 오픈을 개원을 해가지고 소명지하차도 입구에 사다가 요거 건너 있잖아요 바로 신곡동이죠 건너편 자유시장 자유시장 남부역 이제 부천 남부역 거기 시장 입구에다가 이제 또 이전을 해가지고 이전 거기서 약 또 11년간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2000년도에 이제 부평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부평에서 지금 국악원을 계속 지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2000년도며 벌써 이것도 20년 넣었네요 네 그렇죠 왜 부평으로 가셨어요? 아 그 때 당시에 부천에서도 뭐 원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소리를 배우시겠다고 이제 뭐 오셨는데 어떻게 여권상 그랬군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평으로 이사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것도 뭐 이전만 했지 부평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무용농이기 때문에 네 네 전국으로 이제 전국을 상대로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 서도소리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에게 네 어떤 건지 아마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도소리 하면은 좀 생소하죠 경기민요 뭐 남도소리 뭐 이런 건 많이 들어서 왔을 텐데 서도소리라면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제 어디냐면 지금도 이제 먼 나라 같죠 3,8선 2부 3,8선 2부 중에도 서도지방 그러니까 황해도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소리를 이제 서도소리라고 이제 통틀어서 아 황해도 평안도 지방을 지방소리를 소리를 저기 서도소리라고 한다 네 통틀어서 서도소리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는데 그거에 이제 뭐 대표적인 소리가 황해도의 이제 산년불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남봉가 말 그대로 남봉가가 있고 평안도 지방에는 또 이제 서도소리 아주 그냥 대표적인 소리를 할 수 있는 수심과 역금 또 기나리 자지나리 이렇게 그렇게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소리도 있는데 그렇게 그걸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서도소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박준현 선생님께서는 서도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떻습니까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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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됐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소리인데 그렇다고 제가 뭐 늘고 많이 많이 오겠다고 오래된 소리가 아니고 한 중학교 한 2학년이니까 한 13살 14살 그때 좀 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집안의 막내인데 우리 큰형님이 이제 어디서 부모님한테 선물로 뭘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강원도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전기도 없고 없었는데 이제 그 야외 전축이 있습니다 야외 전축하고 LP판을 민요판을 몇 장 사 가져왔더라고요 그 중에 경기민요판 두 개하고 배뱅이굿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LP판이 그래서 LP판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배뱅이굿에 상려 소리가 아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사실 그 학과 공부는 조금 뒷전을 해놓고 그것만 죽게 살기로 참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이게 하게 됐는데 그 지금 배뱅이굿이 이제 거의가 서도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배뱅이굿은 어떤 서도소리인가요 배뱅이굿은 이제 그 이 소도소리가 이제 그 거의 이제 뭐 수신가 쪽으로 되어있는데 스토리가 얘기하시는 건 안 그러면 배뱅이굿 이야기 네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가 아주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뭐 이게 옛날 만드는 소리인데 실제 있는 소리는 아니고 이제 만드는 소리인데 삼정성이 있었는데 자식은 없고 자식은 없고 이러는데 이제 뭐 그 지금은 이제 뭐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가 불공되었고 이제 기도했대는데 옛날에 없으니까 사찰 그러니까 명산대찰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불공되어가지고 이제 자식을 하러 봤는데 새집에서 딸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또 배뱅이라는 처녀가 이제 낳는데 배뱅이가 처녀예요? 네 성은 최시고 최배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정성 딸이니까 이정성 김정성 최정성 있었는데 최정성 딸이니까 이제 최배뱅인데 이런데 이제 그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강원도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원도 금강산철에 아주 예쁘게 생긴 이제 아주 곱게 생긴 상자 중이 이제 시주를 나와가지고 다니다가 배뱅인의 집 이제 오게 됐는데 거기서 그 밖에서 이제 연부를 하다가 연부를 하고 배뱅에 이제 막 시집가려고 막 이제 바느질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뭐 이만저만 하다 보니까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막 아무도 몰래 사랑을 하게 돼 있는데 하다가 상자 중이 이제 그 부모님 눈을 속이고 이제 둘이 좋아하다가 상자 중이 겁이 나니까 도발을 갔죠 이제 황해도로 가고 명년 3월에 온다고 이렇게 국회 언약을 하고 황해도로 떠났는데 안 오니까 배뱅이가 상사병이 나가지고 상자 중을 너무 그리다가 상사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아 죽게 돼가지고 예예 배뱅이 부모는 뭐 왜 죽은 줄도 모르고 죽시고 나니까 이제 뭐 각도 이제 무당대를 부르다가 이제 배뱅이 넋을 듣겠다고 뭐 이제 굿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 중에 이제 그 평안도 평안도에 건달 그 부잣집 외아들을 건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이 많았는데 이제 뭐 기생집을 다니면서 다 털어먹고 나도로 다니다가 이제 그 구단원 집에 우연히 와가지고 그 자기의 그 끼를 발휘를 해요 이제 그냥 그 탁지집에서 술 먹다가 이제 그 배뱅이 죽은 내력 그걸 다 알아가지고 이제 자기 끼를 발휘를 해가지고 엉터리로 이제 구슬해가지고 돈 다 벌어갔다는 그런 내용 아 그렇군요 네 첨살부터 하면 재밌는데 서두소리를 제가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가장 좋아하는 서두소리 한번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두소리요 서두소리라 하면은 이제 뭐 대표적인 소리가 이제 그 수심가 역금인데 수심가 네 뭐 남봉가 항해도에 이제 남봉가도 있고 뭐 저 산여부에 있지만은 그래도 평안도에 수심가가 아주 그 서두지방소의 대표 소리거든요 평안도에 수심가 네 얼마나 좀 길 좀 짧게 길 좀 어느 정도 크라이막스 분만 딱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수심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약사 몽혼으로 행유적이며 문전 문전 성로가 판성사로구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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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이메 화용이 그리오 나오이 할까요 할까요 여기까지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박준현 선생님께서 2008년도에 KBS 국악대상 민요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작진이 영상에 입수했다고 하는데 한번 영상 좀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십시오 자 평양 사는 근달 청년이 탁주집에서 패배의 죽은 내력을 다 알아가지고 패배의 구단원집에 찾아가서 평양 무당들 하듯이 패배의 혼이 왔다고 그냥 슬프게 울어요 왔구나 왔소이다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같은 태뱅이 혼신이 기왕산으로 박수무당에 몸을 빌고 입을 빌어 호날이 왔소이다 우리 호마리 어디 갈라야 호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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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한복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저희들은 공연할 때마다 입습니다 아 공연할 때마다 좋아하는 한복 색깔이 있습니까? 이제 맞출 때 제가 좋아하는 옷 색깔로 맞추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자 저희가 그 다음에 다음 키워드로 요즘에 또 비대면 시대 국악 공연 공연은 이란을 잡았는데요 최근 9월달에 북녘소리와 배뱅이 굿 공연을 하셨어요 네 공연 어땠습니까? 아 저희들이 이제 큰 행사를 이제 했는데요 뭐 그전 같으면은 뭐 관객이 꽉 차가지고 그냥 서로 이제 그 소통하면서 멋있는 공연으로 이제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관객이 없이 온라인 영상으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좀 그게 좀 안타까웠죠 그 대신에 이제 뭐 관객이 있든 없든 이제 행사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셨다 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고요 자 어떤 사진이죠? 네 저 저것은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입니다 아 브라질의 시내에서 네 네 공연을 하셨군요 네 네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같더니 이제 뭐 외국인 사람들도 많이 오셨지만 또 우리 이제 교포들 아 교포들이 많나요? 아 그래요? 네 한 800석짜리에서 했는데 거의 다 매진 네 브라질이 상당히 인구가 많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 정도 인구가 많은데 거기 안에도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다는 거죠? 네 많이 있더라고요 반응은 어땠어요? 어 반응은 뭐 저인만 간 게 아니고 이제 뭐 무용하시는 분들도 가고 아 무용하시는 분들도 가고 네 또 먼저 여기 오셨던 성황일 선생도 같이 갔다 아 성황일 선생도 같이 가셨어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아주 그 분들의 뭐 반응이 좋았죠 아주 뭐 그냥 또 모처럼 이제 한국에서 고국에서 왔다 네 네 하니까 더 좋으셔가지고 그냥 뭐 손바닥이 터져라고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자 브라질은 또 싼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싼바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민요 베베이굿도 함께 전파하고 오셨군요 네 네 네 반 브라질 현지인들은 어때요? 이런 우리나라 베베이굿 얘기를 들으면 어르신들은 잘 알죠 아 그래요? 네 어르신들은 네 베베이굿이라는 뭐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베베이굿은 아주 베베이굿은 아주 베베이굿은 안다 네 아주 뭐 한 이용하 선생님이 한 한 70몇 년을 이제 뭐 하셨기 때문에 베베이굿은 아주 뭐 브라질 뿐만 아니고 어 제가 외국을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공연을 아주 많이 다녔어요 네 네 뭐 호주도 가고 캐나다 가고 멕시구 가고 미국에는 뭐 수도 없이 갔다 오고 다 공연하러? 네 네 네 중국은 엄청 다니고 또 이제 해외 공연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네 네 유럽 쪽에도 많이 다녔어요 아 유럽 쪽에도요? 네 네 거기 이제 유럽 쪽에는 거의 축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유럽의 축제 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제일 궁금해 하냐면 네 네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도소리 서도소리 북한 지방의 소리인데 네 이게 어떻게 전성이 되는가 그게 궁금하니까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북한 지방의 예술이 어떤 건가 그래서 많이 갔다 왔어요 아 북한에 대해서 북한 이제 폐쇄된 나라의 문화가 어떤가 남쪽에서 아직까지 이제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이게 어떤가 우리가 이제 초청장 가겠다 서두소리로 이복소리로 가겠다는 거기서 막 오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다녔어요 뭐 엄청 다니고 또 독일에는 독일 독일 독일에는 한국 분들이 많아요 독일에 네 그 교민들 엄청 많다 독일에도 구정을 전후해가지고 이제 순회공연을 갔다 왔는데 순회공연 네 명일에서 네 암브로크 뭐 이래가지고 순회공연을 갔다 왔는데 왜 많냐 아니까 옛날에 그 광부하고 간호원들 아 그쵸 네 그분들이 거기 가서 정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세 3세 이래가지고 한국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광부하고 간호사들 뭐 독일 네 맞아요 그래서 독일에 한국 분들이 아주 제일 많은 곳이 독일 같아요 많이 다 가본 중에서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베베인구세 인간문의자 인간문화제인 이은관웅 선생님의 또 애제자 네 네 스승님 이은관웅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은관 선생님은 생활은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고요 생활은 아주 뭐 식사도 하루에 거의 네 끼를 하십니다 좀 소식을 해가지고 아 소식 내키 하셨고 네 네 그리고 교육은 저희들이 몇 번 혼났어요 공부 시간에 막 화가 나죠 장구를 막 차면서 그냥 욕도 잘하셔요 또 그래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공부 시간에 좀 게을리했다고 예 또 그리고 이제 또 예 공연 이제 공연 같은 거 가잖아요 공연 가면 시간은 아주 음수를 철저히 아 시간은 음수도 하셨고 30분 전 미리 가가지고 꼭 뭐 늦게 가 있는 법이 없고 미리 가가지고 다 준비하고 대기하고 이렇게 그렇게 철저하시고 자 우리 스스님께서 또 우리 선생님을 칭찬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입니까 아 예 아 88년도 올림픽 그때죠 아마 88올림픽 때 네 그때 한 6월 달 쯤에 예 이공관 선생님이 이제 그 전수생 그러니까 제자 모집한다고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이제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 올라갔습니다 예 종로로 종로 3가에 그 얘는 지금 없었더라구요 예 옛날 초원 다방 초원 다방이 있어서 아주 유명한 다방이 있었는데 예예 거기에 이제 그 그 국악인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공관 선생님도 맨날 아침 식사하시면 그가 계시고 시간 나실 때 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처음에 이제 데리고 오라고 이런 것 같아요 저를 이제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다방을 갔는데 이리 아래부터 이리 훑어보더니 음 됐네 이리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선은 얼굴이 얼굴이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은 얼굴 보시더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때 당신이 뭐 물어보고 나중에 아니 왜 그러셨냐 했더니 그때 당신이 매도 이제 라디오 시대 때 그 라디오 88년도 네 텔레비가 아직 많이 이제 이제 그 안 되고 앞으로는 국악인들이 뭐 매스컴 시대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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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화면에 우선 노래도 잘하고 잘하고 얼굴이 잘 아 비주얼이 중요하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내다보시고 아까 뒤에 화면빨 잘 받으시던데요 아 그래요 KBS 방송국 때 그 그때 보고 이제 아 이거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외모가 돼서 통과가 되신 거예요 네 1차 2차는 이제 목소리 테스트요 아 목소리 테스트 목소리 테스트 이제 목소리 해보라고 해서 좀 했더니 아이고 됐다고 음 그래가지고 2차까지 합격을 해가지고 예 아 1차는 외모로 테스트하셨고 2차는 목소리로 테스트했다 네네네 정리하셨겠군요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이제는 스승님이시잖아요 이제 직접 박준영 저기 국악원을 운영도 하고 계시고 네 어떤 스승이 되고자 하십니까 어 앞으로 이제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입시생들을 많이 지금까지 지도를 했어요 초중고 길러가지고 대학에 이제 이제 보내고 지금도 이제 뭐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더 열심히 물론 어르신들도 이제 뭐 열심히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이제 전성을 하려면은 젊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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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부터 이제 잘 지도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이 배배이국도 그렇지만은 이 서두소리를 많이 이제 활성화를 좀 시기가 전성이 좀 잘 되게끔 열심히 이제 지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서두소리를 앞으로 전성이 잘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제자들한테 사랑받는 서성이 되고 싶고 그렇군요 제가 오늘 문화재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질문을 할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들이 잊혀져 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뭐 고유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힘쓰시는 게 필요하다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준호 선생님께는 뭐 개혁하는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서두소리나 우리 문화를 위해서 이런 것만큼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우리 저 전통문화가 아름다운데 요즘에 이제 자꾸 그 장작 쪽으로 이제 자꾸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런 전통문화는 사실 이거 저 젊은이들한테 정말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생활도 그렇고 힘든데 자꾸 이제 그 변형이 자꾸 슬슬 되어가고 있어요 변형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는 전통을 잘 배워놓고 이제 또 또 적어도 이제 그 변형을 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적어도 자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우선 전통을 가질 때 다른 걸 해서 열심히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을 계승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전통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저는 진짜로 취미가 토요일날 국악 한마당을 보는 게 일주일에 꼭 보거든요 KBS가 나오는데 그래서요 네 제가 오전에 딱 영화 프로그램 본 다음에 끝나면 바로 이어져요 국악 한마당이 아 저는 뭐 국악 쪽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보면 재밌더라고 그 에너지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국악을 우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아요 그리고 그걸 또 변형도 시켜갖고 믹스 시켜갖고 맞아요 요즘 많이 법 내려온다 이런 것도 많잖아요 저도 그런 계기로 시작이 돼서 계속 보고 있는데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은 것 같아서 네 국악하던 사람들이 요즘 이제 또 그 트로트 트로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스터 트로트 출신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판 요즘 방송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선판스타 또 인기 많더라고요 네 네 판소리하는 사람들 국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콘텐츠와 엮이면서 새로운 또 또 재창조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취지에서도 많이들 구각구각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전통의 계승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쪽에서 또 일주하고 계시니까 선생님께서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나오신 분들한테 중요 키워드 하나씩 또 여쭤보고 있거든요 자 바로 질문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네 자 박준현 선생님에게 네 서도소리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열 뭐 서네 네 네 살 세 살 그때부터 이제 그 상요소리에 이제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서도소리로 이제 소리 하나만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서두소리가 이렇게 좋아서 저를 또 이만큼 사실 꽤 많이 올라왔어요 올려놨으니까 이제 아주 좋지요 저 나름대로 저도 뭐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도 서두소리를 이제 열심히 더 이제 발굴도 하고 제자들 이제 열심히 지도해서 아주 또 많이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저도 열심히 서두소리가 너무 좋아요 물론 이제 경기미노도 있고 남도 소리 있지만 그래도 서두소리가 제가 이제 전공이 그거다 보니까 서두소리가 좋습니다 아주 네 서두소리가 좋다 평생을 서두소리 함께 살아오셨고 네 후진 양성을 위해서 계속 일조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 이런 분들만큼 한번 뭐 저희 뉴스대장이 나와갖고 초대 시민여러분과 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한번 추천해 주말은 누구 있겠습니까 저는 뭐 아는 사람이라고 뭐 구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이런분만큼 한번 나와서 인퇴보하면 좋을 것 같다 추천해 보면 있겠습니까 네 그 인천에 네 인천에 그 저를 이제 처음 지도해 주신 분이 계세요 아 네 문화재 분이시고 인천시 무형문화재 분이세요 네 김국진 선생님이라고 아 김국진 선생님 네 지금 이제 그 인천시 무형문화재 20호 보유자세요 20호 보유자 네 무형문화재 네 근데 그분도 말씀은 잘 못해요 소리는 잘하시는데 저랑 비슷합니다 천상예술인이냐 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군요 소배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는 드리고 한번 한번 통화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처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줬다고 네 직접 이제 한번 통화를 해보시면 네 오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방송은 이제 30분을 달리고 있는데 방송 소감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기 방송을 저도 아까 구학 한마당 보셨다 하지만 구학 한마당 많이 나왔었거든요 많이 가봤어요 구학 한마당 출연도 하고 구학 방송 가고 뭐 많이 다녔는데 또 이렇게 아담한 곳에서 네 라디오 방송 같은 이렇게 아담한 데서 하니까 또 또 재미도 있고 또 말씀도 또 잘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럼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무형문화재 제 29호 서두소리 배뱅이굿 전승 교육사 네 맞습니다 네 박준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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